도움드릴까요? 가서 신나게 노세요 도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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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드리기 여긴 특별한 곳이다. 되찾음의 협곡, 새로운 기회를 얻은 길 잃은 영혼들의 자리지. 이 안에 잠든 영혼들은 아주 약해져 있다. 이들의 환생, 소나기만큼이나 알기 힘들어. 부드러운 손길과 조심스러운 보살핌이 그들을 운명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 일은 자양분을 공급하는 것.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구나. 물줄기가 빠르고도 세차. 혼자선 휩쓸리지만, 함께라면 헤엄을 칠 수 있겠지. 이곳의 야생 씨앗은 다른 것들과 달라. 네 능력도 이들과 함께 키워야 한다. 그 둘 모두 내가 읽어줘봐. 위기에 더 잠든 영혼. 위기에 더 잠든 영혼을 빈 야생 씨앗에 살며시 넣어주며 시작해 보자. 시간이 성장은 보살펴 줄 것이야. 곧 깨울 수 있게 될 것이다. 현행이 눈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한 번 넣을 것이다. 내가 좀 더 잠든 영혼을 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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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다. 이 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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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다. 그럼 그 를 빈을 빈다? 빈의 빈의 빈이 빈을 빈을 빈다. 그럼 그 빈을 빈다? 음... 너무 멀리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뱃뱃뱃뱃 아멘